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타이 여러분 오늘 드디어 1700명이 넘었습니다 네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 1700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드디어 1700명이 됐는데 요즘은 구독자 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진 않네요 네 그래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계속 시청도 해주시고 유튜브 영상 그리고 많이 랩타이 채널을 좋아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꾸준하게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요새 제가 영상 편집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넣어 보려고 여러 가지 방식도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롭게 좀 다른 약간 뭐랄까 좀 여러분들한테 좀 다가가기 쉽음 네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거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랩타 채널 꾸준히 구독 해주시고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1700명 구독자 이벤트는 음 그냥 뭐 다른 문제 없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네 이벤트 참여가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이벤트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봐주세요 이벤트 참여할 때 해야 될 일들 있죠 여러 가지 적응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저희 이번 영상 밑에 클릭하시면 이번 영상 아래 제가 넣어 놓을게요 링크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한번 보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명을 뽑을 건데 그리고 4명을 뽑을 건데 그리고 4명을 뽑을 건데 그 중에 한 명은 매장 방문 2명이어도 되고요 1명만 매장 방문으로 할게요 2명 3명 매장 오신다 그러면 더 좋은데 1명만 하고 저번처럼 1명 매장 방문 아무도 없으면 네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고 3명한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총 4명한테 줄 건데 1명은 매장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매장 오신다 이렇게 참여를 하세요 그렇게 내용을 꼭 기재해 주시면 그분 중에서 또 뽑을 거예요 선착순 뽑을 거고요 선착순은 아니고 그냥 뽑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팜포 에드를 드릴 거예요 팜포 마스카라 팜포 에카도르 네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번에 저희 랩탈레에서 번식된 거고요 음 번식된 개체 중에 지금 스파이더링인데 드루는 2주 진행을 하면 그동안 유체가 되지 않겠어요 네 유체가 안되면 조금 배송을 조금 더 지연시키더라도 유체가 되고 나서 안전하게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에는 여기서 끝내고 아 새로운 게 발견됐습니다 아 드디어 네이버에서도 타란툴라를 여러분들한테 분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 전부터 된 거 같은데요 제가 좀 몰랐어요 저희가 초창기 시작할 때는 안 됐거든요 안 돼가지고 못 했는데 요즘은 다른 곳에서도 올리는 거를 봐가지고 네 문의를 했더니 3, 2, 1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미는 됩니다 파충류는 안 되고요 설치리도 안 되고 유일하게 거미 거미나 곤충 이런 물고기 뭐 이 정도는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타란툴라도 지금 네이버 스토어 저희 랩타 네이버 스토어 아시죠? 네 그쪽에서 올려놓을 드릴 건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필요한 타란툴라를 네이버에서 구매 분양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빠르게 올려드릴 거고요 저희가 시간 낼 때마다 뭐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올릴 예정이에요 지금 뭐 두 마리밖에 올리진 않았는데 시간 낼 때마다 올릴 거고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 많이 주시면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따로 매장으로 연락이나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시간 낼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00명 이벤트 정말 감사드리면서 그 감사를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리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어흐 도모 씨 суд